전세부동산 중개수후료 계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행형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시 중개수후료가 얼만지 알려드릴게요. 2024년 5월 기준 최신 내용이고요. 중개수후료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따르고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일하다. 중개수후료는 매도자도 내야 되고 매후자도 내야 됩니다. 즉 쌍방으로 내야 되고요. 또 이걸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상한 손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중개수후료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인데 잔금까지 싹 다 치른 그날이 중개수후료 지급 시기다. 중개수후료 낼 때 부가세 10%도 같이 매도자와 매후자가 내야 돼요. 부동산 주택 중개수후료 요율표입니다. 오피스텔하고 토지는 달라요. 이건 주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매 기준과 전세나 월세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번 영상은 전세계약 시 중개수후료 계산입니다. 부동산 주택 전세 중개수후료 요율표입니다. 전세 일대의 기준이고요. 5천만 원 1억 원 6억 원 12억 원 15억 원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거래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 상한 요율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 보수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몇 개의 케이스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전세 금액이 되는 거예요. 1억 원. 다음으로 상한 요율을 정해야 되는데 상한 요율은 0.3%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니까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 곱하기 상한 요율이니까 거래 금액은 1억 원. 상한 요율은 0.3% 이러면 30만 원이죠. 여기서 부가세 10% 포함하면 33만 원이 중개 보수비가 됩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2억 원으로 해볼게요. 거래 금액은 전세 금액이니까 2억 원. 상한 요율은 해당 구간이 0.3%니까 0.3%. 중개 보수비는 2억 원 곱하기 0.3% 하면 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 포함하면 66만 원이 중개 보수비가 되고요. 다음 보증금 3억 원이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3억 원. 상한 요율은 0.3%. 그럼 중개 보수비는 3억 원 곱하기 0.3% 하면 90만 원. 여기에 부가세 10% 하면 99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보증금 4억 원, 9억 원 계산해 봤고요. 이거를 제가 케이스별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부동산, 주택, 전세, 중개, 수수료 계산 결과고요. 전세금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인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전세금이 4억 원이면 중개, 수수료는 132만 원. 8억 원이면 35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